올해도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리더에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. 금융과 게임 그리고 음악 등 20개 분야에서 30세 이하 리더 600인으로 구성된 리스트에는 암호화폐 리더가 반 이상 거의 15명이 선정됐는데요. 무려 전년 대비 5명이 증가했습니다. 네 리스트에는 오픈시의 공동 설립자 알렉스 알탈라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의 공동 CEO 캐롤라인 엘리슨 그리고 샘 트라부코 그리고 또 다우의 설립자 그리고 공동 설립자 또 슬링샷 설립자 오디우스 공동 설립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하네요. 와 이렇게 30세 이하의 리더들이 암호화폐 업계 리더가 반 이상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.